자 일단 호기심도 많아.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 근데 거기서 줄이셔야 돼. 안 그러면 계속 생각만 하고 내가 놀랄만 있어 일을 못한다는 뜻이야. 그죠? 놀라요. 1년 365일 돈 버는 날이 한 200일, 250일이 돼야 되는데 우리 본인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중에 돈 버는 날이 며칠이나 될지 물어보죠. 지금요? 1, 2년 사이에도. 일단 일을 쉬었던 게 작년 5월부터 쉬긴 쉬었는데 그 전에는 계속 일을 했었거든요. 한 번 놓으면 중심 잡으라고 그랬죠.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건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다시 일어나야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백수 아닌 백수예요. 그죠? 근데 생각이 없는 게 아니야 일을 하고 싶은 게. 내가 이게 아니야. 뭐를 해야 되나 뭐가 이래야 되나. 과연 나의 적성이 뭔가 이런 것들에서 또 내가 일을 열심히 해오다가 멈췄으니까 또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이거에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 열정은 있으나 뭔가 주제를 하나 잡지를 못해놔서. 본인이 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놀 사람이 아니야. 원래 내가 기술을 갖고 재주를 갔든 뭔가 그렇다고 연예인이 되진 못해요. 가수가 되진 못합니다. 뭔가 내가 주제가 어떤 재능이 됐든 내가 뭔가 기술이 됐든 그렇게 해서 움직여야지만 그걸 한길로 외길로 파야 돼. 그런데 엄한 거 하지 마라 하셔. 연예인 사주도 아니다. 신의 가물은 있어. 본인한테는 늘 나를 쫓아다니는 친가에서 들어오는 외가가 아니라. 그 조상인 우리가 소신이라고 돼 있잖아.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다면 신의 가물은 있어. 남자이기는 하지만 섬세하기 때문에. 또 남자이긴 하지만 소심하기 때문에. 혼자 생각도 많고. 뭘 하나 결정하기까지도. 남들 이틀 걸리고 3일 걸리고 4일 걸리고 일주일이 걸리는 우리 자손인이 오늘 내 앞에 왔어요. 제일 중요한 건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내년 내면 아우스입니다. 아우스인데 뭘 해도 자리를 못하면 아우스에 바람이 불어요. 또 놀고. 아무것도 잡지를 못할 거야. 본인이 제일 생각하는 거. 이것도 할까? 저것도 할까? 이거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서 두 가지로 줄여. 3, 4가지. 4, 5가지가 있다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건 뭘 제일 잘할 수 있고? 4분 아니에요. 4분 아직은 운이 안 들어왔어요. 본인도 사람을 만나고 다녀야 되고. 내가 머리를 쓰고 그러고 다녀야 돼. 그렇다고 현장 노가다를 뛰라고 그러면 본인이 못해. 솔직히. 자, 게을른 거 조금 일어나라. 뭔가 탁상 공론하지 말고 움직여라 하셔. 이유가 없어. 이거 이유 달고 저 이거 이유 달면 안 돼. 이제 사람도 못 믿어지는 세상이 돼버리고 본인도 사람을 못 믿게 돼 있어. 사람이 싫어. 믿고 의지했더니 그나마 몇 명 빼고는 나한테 다 칼을 꽂거든. 대답 좀 해. 대답은 해. 화면이 안 나와서 대답은 해. 할 일이 되는지 몰라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거 없어요. 뭐를 해야 되나. 중심은. 중심.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알겠어요. 놀고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뭐 자신이 있어요? 두 가지. 자신 있는 거요. 내가 기도 아니다 얘기해 줄게요. 뭐를 하고 싶어요?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두 가지만 딱 줄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방황하는 시기가 맞긴 한데 제가 본업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기본으로 하면서 다른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긴 한데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부업으로 내가 조금씩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본업을 단단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지 이거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해볼까라는 망상의 방황은 그만 하시라고 방황은 사춘기 시절에만 하는 겁니다. 제가 사춘기 때 잘 안 놀아가지고 사춘기 때 하는 겁니다. 사춘기를 이제 다시 하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네, 맞습니다. 웃을 날이 없고 뭘 날도 없고 멍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 수전이는 그냥 잠시 쉬었잖아. 그건 내가 이제 좀 몸도 편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지치고 싶지 않고 근데 여태까지 해왔던 일을 놓치겠는 건 아깝다 생각을 한 번 해봐봐. 아깝죠? 내가 인생 그렇게 흐트러 맛더러 흠청망청 주색을 밝히고 주색을 밝히고 그리고 살아가지 않았는데 혼자면 어떠고 많이 사람들이 없으면 어때? 내 자신한테의 어떤 자격지심이 오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스스로가 남들한테 피해받는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본인들한테 가장 상처를 주잖아. 그렇죠. 그렇죠? 많은 거 하려고 그러지 마요. 하다 보면 하게 돼 있어. 그것이 마흔하나다. 마흔하나. 그러니 올해는 올해라는 게 보면 2023년도. 이게 방송이 2023년도에 나가서래요. 2023년도에는 멍뜨리고 있을 일이 아니야. 지금 생각만 할 일이 아니야. 있던 거 살려. 네 알겠습니다. 살리고 거기에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로 내가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부업으로 그렇게 움직여라. 그러다 보면 길을 찾고 뭔가 움직일 거다. 제일 중요한 건 재수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움직임부터 문을 열고 나가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 찾아. 3월, 5월쯤에 그래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일거리가 분명히 들어온다. 그러니 그걸 먹어야 돼. 그걸 못 먹으면 또 1년에 하고 간다. 분명히 아홉수에는 내가 더 마음이 답답하고 더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더 뭐라 해볼까요. 그래 딱히 뭐인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가고 본인이 본인의 어떤 일도 오래 놀면 하기가 싫어. 그렇죠. 아태해지고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바닥이에요 바닥. 왜 이러세요. 사춘기를 안 지냈으니까 내가 사춘기를 지내야 되겠다. 내 인생에 꼭 이렇게 꼭 불곡을 만드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지금 중심을 잡을 때가 된 것 같긴 합니다. 정신을 차릴 때가 됐다고요. 네. 중심도 중심이 아니고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됐다고. 누가 내 뒤통수를 쳐서 정신을 바짝 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한테. 맞습니다. 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뒷고 일어나서 문 열고 나와서 뭔 일을 하세요. 그것이 내가 여태까지 해온 일과 조금 연관성이 될 겁니다. 일단 그렇게 들여 뚫어서 시험시험시험. 한 번에 많은 걸 하면 놀았다가 다시 일을 하기 때문에 본인은 부러져. 네. 다시 또 숨어. 왜? 숨어봤거든. 한 번 하기 힘들지 두 번은 쉬워.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가는 제가 볼 때는 걱정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못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의욕 면에서도 그렇고 일단 귀찮은 짐도 들어와요. 솔직히 내가 여자를 쫓아다니려고 지금 발 벗고 나선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마흔 좀 초반쯤 지나고 나서는 내가 자리를 갖다 보면 좀 어떤 엔돌핀이 늘고 생기가 돌아서 복덕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그래서 여자가 들어올 겁니다. 근데 한두 살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한 두 살 세 살 요즘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 인연줄 잘 잡으세요. 지금까지 만난 인연줄은 내 맘 몰라주고 지나가라는 바람처럼. 예. 지나가라는 운세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주머니에 아니 주머니라고 나는 뭐하고 요즘 주머니에 돈 안 넣고 다니니까 통장에 돈이 없어졌어. 없어지고 있고. 예.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 저 주머니에 돈이 없어. 없어 이제 벌어야 돼. 벌어야 돼요. 예. 번 거 뭐 하려고 쓰니. 번 거 뭐 하려고 내가 쓰고 있어. 그죠? 그죠. 숨만 쉬어도 나가야 될 것들이 있잖아. 조금이라도 벌어서 있는 것 간간이 지금 마당나기 일부 직전인데 그거를 예. 쓰지 말고 어? 그러다 보면 이런 거 계속 있다보면 빚세 빚세 빚을 질 수도 있어.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봐도? 그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맹놓지 마세요. 예. 본인도 알아 이래야 되는 걸 무당이 굳이 안 떠들어도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걸 본인도 알아 근데 어떤 계기가 되지 못한 것 뿐인 거야. 그죠. 그죠? 계기는 올 때 오겠지 애 이익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돼요 만드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말 그러다가 멀쩡하게 사주 팔자도 멀쩡하고 멀쩡한 사람이 태인처럼 살라 그래. 이제 조금 뒤끌어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기에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하신 것들이 제가 지금 생각하는 시기였어요. 저는 되게 힘든 게 지내고 있었는데 2023년부터 좀 뭔가 잡고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던 찰나에 여기를 방문하게 돼가지고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면 마흔도 없고 마흔하나 돕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자극제가 필요하긴 했었는데 그 자극제가 저 혼자만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지. 누군가한테 부추김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일단 뒤통수 한 대 쳐줄까요? 일단 확 한 번 쳐줄까? 오방기로 하면 그냥 뒤통수 한 번 쳐줘야지 정신을 차려. 제가 좀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 스스로한테 용기 줘. 내 스스로한테 계기를 만들어줘. 어차피 내 스스로한테 그게 나한테만 나오는 답이야. 우울증도 내가 딛고 일어나는 거고 개인 음증도 내가 일어나는 거고 내가 일을 하겠다 싶으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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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6개월을 놀았다. 응? 1년 4개월, 1년 6개월을 놀았어. 3개월만 일해도 성공하는 거. 그렇게 짧게 가다 보면 3개월이 6개월이 되고 6개월이 1년이 가고 그러다 보면 어? 괜찮다. 그러면 다른 걸 갈까? 그때 가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생각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 네. 알겠어. 아시겠죠? 돈을 벌면 살짝 쌍꺼풀 수술 좀 해. 다 좋은데 관상에서 살짝 뭔가 약을 먹은 듯한 맹암이 있어. 근데 관상 너무 좋아. 좋은데 눈만 아주 살짝 찝는 거 있죠. 수술이 아니라 찝는 거. 이렇게 이렇게. 너무 두껍게 잡으면 이상하고 살짝만 그러면 뭔가 더 확 트인 관상이 인상이 돼서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옴이 조금은 틀려질 거야. 저가 말씀드려도 되는 거예요? 제 눈썹이 되게 좀 짧아가지고. 문신? 문신을 많이 하라고 추천을 하는데. 해도 돼요. 살짝. 안 느껴면 하지 말대. 그냥 머리 안 까고 다니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짧게 깎거나 그러면 눈썹이 좀 짧으니까. 관상에도 되게 뭐지? 쫌생이처럼 모르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문신을 못하겠으면 아니면 그리든가 요즘 문신진하게 안 해요. 그냥 아주 한듯이 안 한듯이 눈썹만 있다라는 식으로. 왜냐면 이만하잖아. 그럼 내 운명이라는 게 관상에서 떨어져서 가다가 내려가고. 가다가 내려가고. 그럼 벌어놨던 것도 없어지고. 이게 본인의 용세란 말이야. 돈 벌어서 조금만 찝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찐하게 하지 말아. 남자들 찐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저도 별로 안 좋아해서. 요즘은 다 너무들 좋아진 게 있어. 그런 거 정도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본인 등에 내 팔에 내 어디에도 본인의 사주에 있어서도 문신이 있고 좀 한량의 사주가 있거든. 그래서 그게 없다보면 여기다가 살짝만 해도 땜질을 하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뒷걸음으로 일해요. 예 알겠습니다. 백수는 날개를 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사주가 아니야. 이러다 보면 계속 눌려. 하나를 눌면. 계기가 필요합니다. 누가 만들어야 돼? 제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예. 일을 하고 뭘 해볼까? 그렇게 다시 점을 보러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차곡차곡 돈에 오면 돈이 있어. 아시겠죠? 활력, 생기가 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에요. 감사합니다.